육체와 프로토스는 모두 나의 것이다 머리카락이 프로토스 생.. 저거 있다고? 어.. 머리를 잘라야 된다는 거 아냐, 안마디를 젤라 둘짱 왜그래? 자기 목숨을 아이어에 둔다는데? 리얼리? 와.. 중추석이.. 인도할 걸쎄 젤라가를 찾게 젤라 둘 죽었어? 플레이시간 지금 아, 이재번이 이.. 공허의 유산이 날 용수하시오.. 젤라 둘의 유산이네 아니, 플레이시간 35분만에 죽은거는 이거 완전 설정을 잡고 만들었단 얘기지 !! 예.. 한글자막 by 한효정